이곳은 충남 공주입니다. 왼쪽에 공산성이 보이고요. 이게 국제 큰 길로 연결되는 공주대교인가? 우측으로 나가면 공산성이고요. 오른쪽 다리 밑으로 보면 금강이 이렇게 펼쳐집니다. 구역까지 한번 달려볼게요. 아무튼 지금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우측으로서 전화가 다진 차가운 길이 오후입니다. 우측으로서 전화가 안 된다는 걸 볼까요? 우측으로서 전화됩니다. 우측으로서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우측으로서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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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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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льз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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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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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충남 부여입니다